가수와 인기 가수의 펼쳐진 흥겨운 무대 갈무리 음악 콘서트 다음에 이어질 무대입니다 자 이분은요 정말 중후한 멋을 느끼는 중년의 아주 멋진 신사입니다 자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요 가슴이 찡합니다 자 오늘은 신나는 무대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윤서가 부릅니다 목물같은 사랑 안녕하세요 내 사랑은 목물같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뜰 때도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제자리입니다 잘나건 못났건 못났건 잘나건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야 내 사랑인데 내 사랑인데 맺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목물같아요 내 사랑은 목물같아요 내 사랑은 목물같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뜰 때도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제자리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못났건 잘났건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맺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몸물 같아요 잘났건 못났건 못났건 잘났건 정해진 운명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맺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 떠나가야지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몸물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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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네 우리